오징어와 불닭볶음면 가리비 뚜껑 닫고 15분 오픈 온가리비와 오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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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찹쌀떡 찹쌀떡 안녕하세요 소영입니다 오늘 먹을 음식은 오징어 요리들과 불닭볶음면 준비를 했습니다 불닭, 오징어팽이버섯, 그리고 양 사이드에 홍가리비 준비를 했고요 왼쪽에는 오징어 튀김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불닭볶음면과 위에 오징어 숙회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준비한 소스로는 케찹, 머스타드, 어니언소스 준비를 했습니다 소스볼이 너무 귀엽죠? 선물받은 겁니다 그럼 오늘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콜라부터 짤고 갈까요? 콜라 오우 시원해 장갑 장착 자 면을 일단 좀 섞어줍니다 위에 문어 숙회가 문어가 아니지 오징어 토핑 맛을 먼저 볼게요 엄청 부드럽다 다 가져가야지 너무 맛있어 다시 한번 토핑을 올려서 잘먹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맛있어 맨날 먹는 불닭볶음면이지만 오징어 숙회랑 먹으니까 더 맛있어 어머 대박이야 오징어 숙회 조금 이따 토핑으로 추가해서 더 먹을게요 소스 미쳤다 오징어 숙회 미쳤어요 오늘 이쁜 링부터 짜잔 케찹 기본 베이스 너무 행복하다 고맙습니다 와 대박새꺼 나 이거 숙회 좀 더 주세요 와 숙회가 너무 맛있어서 추가로 좀 해서 먹을게요 짜투리가 좀 남았는데 고마워요 자 먹을게요 고마워요 바로 튀김 머스타드 오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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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떨려가지고 아 기가 막히다 홍가리비를 하나 까서 어 알맹이 너무 귀여워 불닭팽이 맵지만 맛있는 포기할수 없는 금지막하게 잘라서 오징어 올려가지고 소스를 살짝 콩 면도 한번 싸먹어볼까 면도 올려가지고 요거는 머스타드 화분 그렇지만 매싹 오징어 너무 부드럽다 진짜 엄청 튕글탕글해 초스에 찍어먹어볼까? 살짝 매콤한데 어니언이랑 만나면 어떤 맛일까? 미친맛이구나 진짜 오늘 음식들 다 너무너무 맛있었다 오늘 이렇게 오징어 요리 3종 세트와 불닭볶음면을 먹어봤는데요 여러분들 오징어는 사랑입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좋아요 눌러주세요 맥주를 먹을까?